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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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밍제프님 감사합니다 맞춤법 좀 제대로 쓰고 채팅해 요즘에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는 강남 강남이 유행시킨 스타일 아니야 맞춤법 일부러 안 맞추는 스타일 이젠 여러분들이 맞춤법 여자친구가 틀린다고 지적해도 어느정도 이유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요즘에 유행하는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민망한 상황에서 벗어나 알겠지 커맨더 지코님께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일로 가대 내가 중간에서 진태양란에 빠지겠다 그러면 안되지 여기다 와딩 하나 하고 블리츠한테 땡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벽에서 붙어다니는건 아주 위험해 조심 하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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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크스를 순삭시켜보자 한번 내가 전멸 W로 이니치를 해볼까 그 방법이 징크스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거 같은데 일로 전멸 W로 이니치 전멸 W로 아아아아 하아 검은색 웅덩이에 빠져 죽었습니다 야 아쉽네 근데 딜량은 굉장히 좋거든요 딜량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저희가 이길 수 있는 사랑 자체가 좀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B.J. 해물파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나 아깝다 거의 다 잡았는데 끝까지 살아남았네 징퍼스가 우리 우리편 다섯명 다 죽었구나 태호팔팔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태호팔팔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라이즈 형인데요 동생이 하는거 하도 안타까워서 제가 대신좀 할게요 리포스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이아 2티어입니다 제 판단에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했다면 제가 키보드를 잡지 않았겠죠 제 오더를 들어보세요 제 오더는 자유스럽게 최선을 다하라 첫번째 오더입니다 어 당했다 빨리 가야돼 저는 다이어 2티어이기 때문에 실버분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빠르죠 잘 보세요 유난히 빠르게 느껴지죠 발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발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달려서 신발이 다 없어졌네요 왼쪽에 신발 왼쪽에 신발이 없어졌습니다 자 조심하세요 이런식으로 촉박 피해줍니다 W도 피해주시고요 이런 무빙은 플래티넘 때 배우는 무빙이죠 안봉태님 고마워요 날 기다리게 와딩 와딩 와딩하나 일단 딜량 넣고 이거 마무리 이거 마무리 마무리해 마무리해 기다렸다가 마무리 마무리하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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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넣고 딜넣고 잘하고 있어 이번엔 이길 수 있어 들어가 들어가세요 일단 앞에 있는 블리츠 점사하면서 모르나나 Q Q 견제 적팀 바론 먹으러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시야적으로 시야를 확보하세요 코르키님 시야 확보 마디 어어어 아 거기 안돼 여기여기 궁궁 궁 두발 발사 좋아요 좋아요 이거 하나 좋아 좋아 이길 수 있다 가자 가자 지금 재사용 대기 시간 값도 40%야 가만히 있어도 모든 재사용 대기 시간 값도 효과를 다 누리고 있다고 어 카사딘이 쿨 한번 빠지고 들어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흑살좋 일단 쉬는 시간 30초에 멘탈 잘 추스르시고 어 야 바론이다 바론 바론 트라이 이 할거거든요 완전히 내주거나 한번에 들어가거나 두가지 중에 한가지 선택 1 들어간다 2 빠진다 2 2 객관식으로 해주자 민주주의사회니까 선택할 권리를 줘야지 빠져 좋아 좋아 바론 먹고 와가지고 힘들겠는데 이거 그래도 세상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그렇지? 좋아 조심하자 피 한번 쓰고 좋아 좋아 야 카사딘을 내가 그냥 이니시하면서 들어갈까 피하고 피하고 좋아 무빙 좋아 긴장하고 있어 다들 긴장하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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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들 긴장하고 있구만 이거 마무리 짓고 좋아 들어갔다 들어갔다 가사진 들어왔다 가사진 바위부터 바위부터 앞에 있는거 앞에 있는거 여기서 저만 아아 아아 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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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너무 아깝네 징가스가 너무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저희가 좀 판을 뒤집기에는 어 많이 좀 힘든 상황이어서 끝끝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판으로 갈 또다른 기회를 얻은 거기 때문에 다음판으로 한번 더 가보죠 어 대리 신고한다고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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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호물명한 소리를 내가 난데 이게 이 판은 나만 아는건데 아 나 승급전이구나 딜량 좀 볼까 딜량은 어 팀 내 3등 딜량을 많이 못했네 내가 어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됐네 다음판 좀 더 잘해야겠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징크스님 부캐세요? 어? 부캐? 아니요 아 부캐 아니세요? 저도 본캐인데 흐흐흐 님은 올라가시겠네요 축하합니다 흐흐흐 기계식 키보드가 아니지만 제 손에 들어오면 모든 키보드는 기계식 키보드를 변모합니다 이것이 바로 헬물 퍼전 효과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